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Friday February 1st 2019 2월 1일 금요일자 New York Times 일매머리 기사 세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US Politics Senate rebukes Trump over troop withdraws from Syria and Afghanistan 상원이 rebuk 질책하다 트럼프를 over 모와 관련하여 troop withdraw 군대 철수와 관련하여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이 기사는 우리나라 주한미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기사 내용을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맛보기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 들어가면 이 맛보기 기사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가면 이제 본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본기사는 이제 계속 보시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만 하여튼 저는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본기사 중에 이제 하원에서 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하고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법안을 두 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뭐 군대를 철수하고 안 하고 이것은 대통령 소관 상황입니다만은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이 시리아에서 천오백 명 이하로 한국에서 2만 2천 명 이하로 병력을 줄이기 위해 이 예산 국방 예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예산에 관한 모든 이코나는 의회가 가지고 있고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하원이 꽉 잡고 있습니다. 상원은 외교 정책에 관해서 꽉 잡고 있고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거. 자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버리면 이제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트위트를 날린다든지 이런 사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법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네요. 잠깐 더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둔 미군은 지금 2만 3천 4백 6십 8명이고 일본 주둔 미군은 약 5만 명입니다. 굉장하죠. 아프가니스탄이 8천 4백 명 시리아가 2천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면 안 되게 하는 그런 법안이죠. 이것이 예산란을 통제를 해서 국방 예산을 철수하는 데 사용 못하게 그러면 결국은 철수를 못하는 것이죠. 트럼프 자비로 철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시리아는 1천 5백 명 이하로. 지금 시리아 철수한다고 했죠. 벌써 철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물러나는 듯 합니다. 워낙 이것 때문에 국방 장관이 그만둬버리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만둬버리고 해서 또 트럼프와 트위트 날리고 난리 났습니다. 막 국방 장관을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상시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이나 중동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미국 보안 안보 그런 우선순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유럽 안구단입니다. 중동도 안구단입니다. 우리나라 유럽은 미국에서 이만큼 엄청난 우선순위 5만 명씩 2만 3천 명씩 미군이 나와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철수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상호원은 이렇게 국가기관을 공공기관을 말할 땐 덜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Bipartisan Rebuk Bipartisan 하면 이것은 buy 하면 둘입니다. 둘. buy. 파리전 하면 당파 이런 말인데. 양당에 의한. 그러니까 초당적인. 양당 합의에 의한 이런 말. 양당 초당적인 그런 질책.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책에서 for it. 자 상호원이 표결을 했다. to advance. 이거는 이제 제출하다는 말입니다. advance 나아가다는 말인데 제출하다. 이제 상호원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 일정 어떤 표결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호원 본회의에 가면. 본회의에 가도 압도적으로 통과되겠죠. 물론 이건 결의문인데 이런 결의문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measure. 이런 조치를 제출하기 위해 표결을 했습니다. criticize. 비난하는. plan. 계획된. drawdown은 여기 withdraw 같은 말. drawdown, withdraw. 철수입니다. 자 이것을 비난하는 조치를 제출하기 위한 상호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일단 의사 진행 표결을 했고 엄청난 표차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밑에 보시면 The amendment was written by Senate Mitch McConnell of Kentucky and backed by virtually every Senate Republican 자 이런 수정안은 이런 수정안은 미치 머카널 하면 이 사람은 상원 공화당이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이거든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다수당 대표는 그 일정 자체를 자주 의지합니다. 다수당 대표가 죽어도 안 하겠다 하면 아예 상정 자체가 힘듭니다. 자 이 미치 머카널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대통령하고도 사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렇게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결의안을 자신이 초안을 했습니다. 초안을 했고 그리고 이 백은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지지하다 이런 말인데 자 사실상 virtually every Senate Republican 모든 상원 공화당 의원에 의해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철수를 오히려 찬성하고 나섰죠. 민주당의 좀 진보적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너 잘한다. 와 그거 철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원래 공화당은 안보 면에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뭐 다 보수적이지만은 그래서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히려 뭐 국방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는 쪽이고 민주당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Extreme weather 극한의 날씨 혹한 After killing eight in the Midwest Peter Cole's press to the East 중서부에서 이렇게 방향만 나오는 명사가 나오죠. 고인명사가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앞뒤가 붙습니다. The Middle East 중동지역 이렇게 할 때처럼 자 중서부에서 팔명을 죽인 후에 팔명이 그 날씨 때문에 죽었습니다. Peter Cole 이건 혹한이죠. 혹한 극심한 추위 혹한이 이제 동부로 이동하고 있다. 퍼져가고 있다. Spreads Temperatures remain near record lows in much of the region for second day on Thursday as parts of north-east or induced sub-zero wind chill readings 기온이 remain 여전히 거의 record low 하면 기록적인 최저 기온입니다. In much of the region 그 지역의 상당 부분에 for second day 이틀 동안 이제 이틀째죠. 2일차 on Thursday 이제 목요일이죠. 미국은 지금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as parts of north-east 북동부입니다. 북동부의 일부가 여기에서는 뭐 많은 와중에 뭐 많은 동안에 이런 말 also endured 북동부의 일부 지역도 endure는 이거는 뭐 이제 참다 견디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sub-zero 이건 영하죠. 이 sub-zero라는 것은 화씨로 sub-zero니까 이것은 섭씨가 되면요. 영하 17.8도입니다. 뭐 섭씨하고 화씨는 차이가 있죠. wind chill 하면 이것은 이제 바람의 그에 의한 그런 체감 온도를 말합니다. 바람의 냉각효과 반영 체감은 reading 하면 이것은 눈금입니다. 온도의 눈금 sub-zero 그러니까 영하 17도 이하로 떨어졌던 체감 온도가 그런 온도를 겪었다. 그런 온도를 당했다. 이런 말 당하는 와중에 이렇게 했다는 말 The sustain coal text energy systems across the Midwest reading to some outages 이 sustain 지속적인 이런 한파가 coal 한파입니다. 텍스 하면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어떤 부담을 지우다는 말 에너지 시스템 그 에너지 시스템에 부담을 많이 주어서 across the Midwest 전기를 엄청 쓰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서부 지역 전역에 걸쳐서 across the Midwest 전역에 걸쳐서 에너지 시스템에 부담을 많이 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leading to는 어디로 이어지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이어지다 some outage 아우티지 하면 이것은 정전 사태를 말합니다. power failure 같은 말 정전 사태가 결국은 발생하고 말았죠. 일부 지역에서 follow live update see you 자 라이브 업데이트 뭐 이제 생생한 생중계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follow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 기사를 계속 보시라 이런 말 자 이 그림에 지금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제가 여기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는 없고 brutal call lingers 서있는 미드 웨스트 자 중서부 지역에서 brutal call 하면 여기 혹한이죠. 야만적인 혹독한 추위가 ling 하면 long 하고 같은 말입니다. 길게 길게 그러니까 이게 안 가고 자꾸 늘어진다는 말 잔존하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후딱후딱 가버리면 좋은데 자 미국은 지금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원래 춥기도 하지만 이번 기후로는 더 춥고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다들 일단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트럼프는 보고 있다 good chance 이거는 뭐 좋은 기회 그런 것보다는요 높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이 deal은 여기서는 타결을 말하죠. 합의를 말합니다. 합의 합의의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who 만나고 있죠 top chinese official 지금 중국의 그런 무역 관련 장관 부장 장관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장관들이 다 미국 가 있습니다 지금 무역 협상을 위해서 최고의 중국 관리와 만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데 said negotiations 협상이 were going well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said 역시 여기죠 said 에 걸립니다. said 여기 대선 생략되어 있죠. 첫 대선 생략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대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걸 생략해버리면 이것은 다른 절이 되어버립니다. 자 no final deal 어떤 최종적인 그런 합의도 would be reached 도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합의도 없다. 언제까지 he met with president 시진핑 그가 시진핑 중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만났어야 최종 협상이 나오겠다는 말 Mr. Trump asserted 트럼프는 주장했다 that China wanted to make a deal 중국이 deal 타결을 원한다 이 무역협상의 타결을 원한다 make a deal 하면 타결하답니다. So that 뭐하기 이 소득이 붙으면 뭐하기 위해서죠. 떨어지면 결과 아주 뭐해서 뭐하다는 말이고 이 소득이 붙으면 뭐하기 위해서 뭐 뭐 in order that 이런 말 The US does not increase tariffs on 200 billion dollars of Chinese imports on March 2nd 자 미국이 미국이 does not increase tariffs 관세를 이제 더 많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에 대해 이거 이제 200 200 billion 하면 이것은 2천억 달러 입니다. 이게 10억 달러 10억 10억 100억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22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환율을 보니까 1112원쯤 하네요. 1112원 자 220조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뭐 미국이 중국 물품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엄청 때리면 중국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부채가 국가 부채를 갚느라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2008년도 세계경제위기 때 중국이 부채를 많이 빌렸습니다. 빌려서 그거 10년 부채거든요. 대체로 이제 원래가 갚을 때입니다. 갚을 때인데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하고 무협전쟁까지 하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이게 3월 2일까지 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11월 12월 달인가 트럼프하고 합의를 했죠. 우리 2일이 넘어오면 그때까지 타기를 안 되면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